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A씨는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저유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날린 풍등의 불씨는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에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그 후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저유소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당시 풍등을 날려서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 전 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 저유소에 대한 관리 운용에 미흡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해서 화재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뿐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풍등을 날려서 저유소 화재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실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선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주 노동자를 변호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전관리자들에 비해서 3배, 4배, 5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사건 그 후에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서로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유소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이제 풍등을 날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더 주의 의무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 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 입장에서 물론 피해 금액이 매우 크기는 한데 이제 벌금형의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건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호동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동 변호사님은 채권 추심이나 부동산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슈들이 많습니까? 요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가격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요. 아, 네. 소위 시가가 앙등하는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 판다 안 판다, 팔아라 못 팔겠다. 이런 사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오늘 준비된 사연이 바로 부동산과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연 듣고 우리 이호동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임차인 김 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후 한 달 뒤 임차인 김 씨의 채권자인 최 씨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2,600만 원 한도로 압류 추신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뒤 압류 추신명령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처분을 했는데요. 이 일로 임차인의 채권자 최 씨는 저에게 추신분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 네. 와, 이거 일반인분들은 들으시면요. 뭐 그렇게 복잡해. 압류 추신명령이 뭐야. 추심의 손은 뭐야. 용어부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 전세대놓고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히셨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추신명령을 받고 그 와중에 집을 매매를 하셨습니다. 상황이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면 임대인이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추신명령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받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건 사회는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을 임대인이 받고 나서 해당 목적물, 건물을 매도하고 난 뒤에 추신분 청구를 받은 사안이라서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압류 추신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압류 추신명령이란 우선 지금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그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놨으니까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이게 압류 추신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 임대인분들은 괜히 기분 나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보내냐고 항의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은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채권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 추신명령은 일단 그 돈은 돌려줄 때 일단 주지 말아라는 내용인 것이지 이것 자체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줘야 됩니까? 네. 그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임차인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나 이 부분도 걱정이 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라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소위 명도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임차인 채권자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 추시 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집을 파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럼 보증금만한 책임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번 사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집행이 된 것을 알고 나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이후에 이제 주심 채권자인 임차인의 채권자 최 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주신금 청구를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인이 집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같은 법 제3조 사항에 따라서 그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 법적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요. 새로이 매수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만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은 이제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매수인이 됩니다. 그러면 추신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은 누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집을 파신 분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추신금 청구에 소를 당했는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사안에서는 이제 추신 채권자인 임차인의 채권자 최 씨는 안타깝게도 피고를 잘못 특정하셔서 패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가 된 부분이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는 식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혹시 다른 채권자들이 또 추가로 압류하거나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탁하는 방식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보증금이 월세를 안 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공제된 사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인 미지급이 있거나 혹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퇴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월세를 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 정확히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의 미지금 차임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전부 공제하고 남는 나머지 금액만을 추심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더라도 내가 돌려줄 금액이 없다면 내가 그 명령에 대해서 그 금액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용어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호동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수일의 아파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